신문기사 해설 편의점은 판매왕은 담배 정보왕은 알바라는 기사가 2017년 3월에 올라와 있네요. 이것을 편의점 사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BP기술거래의 책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니다. 사실 여기서 이 기사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은 정보왕은 알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알바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전주비빔밥 삼각김밥이라고 하네요. 빨간 게 묻어있고 밥풀도 떼기가 굉장히 싫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담배가 정말 많이 팔린다는 것도 좀 이채롭습니다. 실제로 담배는 굉장히 많은 양이 팔리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편의점 업계들이 정상적으로 담배 매출은 빼고 집계를 한다는 그런 것이고 담배를 제외하면 상위권은 거의 마시는 것들에게 있다는 거 아무래도 그렇겠죠. 오메가며 마시는 부분들 저희 BP기술거래가 제시하는 편의점 산업의 현재와 미래는 결국에는 우리가 1인 가구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의 실정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바로 미래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